자 드디어 이제 마지막 파이널 최종적인 실전 연습이 끝났네요. 자 10월 교육청 모의고사 수능 직전에 보는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시험대인데 아마 부담 없이 보셨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했던 학생들 다들 원하는 만큼의 결과가 나왔을 거라고 믿고요. 그 실력들 열심히 했던 거 하나하나 쌓여가지고 앞으로 한 달 뒤에 있을 그 수능에서도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 지구학 1, 10월 교육청 모의고사 어떻게 나왔는지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전형적으로 그냥 생명 가능시대 나왔네. 자 문제 읽어보면 공정계도 반지름이 0.5 AU인 어느 외계행성 피해 표면 온도 변화를 중심별의 나이에 따라서 나타낸 거라고 돼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어. 자 그래서 기억번 중심별의 광도는 점점 증가한다고 돼 있는데 외계행성 피해 표면 온도를 보면 외계행성 피는 지금 현재 표면 온도가 현재는 액체 상태에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생명 가능시대보다는 좀 더 온도가 어때? 낮지? 온도가 낮아요. 그럼 생명 가능시대보다 좀 바깥쪽에 있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근데 이 행성 피해 온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어. 그럼 행성의 온도가 올라가려면 둘 중에 하나예요. 행성의 중심별에 가까워지거나 아니면 거리는 똑같아도 중심별의 광도가 커지거나 근데 행성과 중심별의 거리가 가까워지지 않을 거거든. 그러니까 행성 피해 온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는 중심별에 있는 광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중심별의 광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어. 그러니까 중심별이 있고 현재 중심별로부터 행성 피는 이만큼 떨어져 있어. 근데 행성 피해 온도가 생명 가능시대가 되기보다는 온도가 낮아. 그럼 생명 가능시대는 현재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뭐 액체 상태물이 존재할 수 있는 온도 범위는 딱 정의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이쯤 되면 행성 피해가 생명 가능시대 속으로 들어오는 거지. 그럼 생명 가능시대가 점점 중심별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중심별의 광도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자, 그래서 ㄱ번 중심별의 광도는 증가하고 있다. 맞고요. 그 다음에 A 시기에 이 행성 피해 온도가 액체 상태물이 존재할 수 있는 온도 범위로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A 시기에 P는 생명 가능시대에 위치한다. 맞는 거고. 그럼 ㄷ번 생명 가능시대의 폭은 A하고 B 중에서 뭐 예를 들어 선생님 그림 그려놓은 걸로 보면은 A, B 이렇게 된다고. A도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A 시기. 현재 행성 피해가 생명 가능시대 속에 들어가 있는. 거기서 B는 시간이 지나면서 B 시기에도 이 행성 피해는 생명 가능시대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광도가 더 커지고 있으니까 생명 가능시대는 중심별에서 멀어지면서 폭은 더 넓어져야 되겠지. 그래서 생명 가능시대의 폭은 A 시기보다 B 시기에 더 넓어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 2번. 한반도의 지질 명소인데 이거 나오면은 주로 이제 키워드 위수로 보세요. 뭐 A, M, 대교천 협곡. 이딴 거 우리 안 배우잖아. 하지만 용암대지 나오면은 아, 신생대 화산 분출에 의해서 현무암질 용암이 분출했나 보구나. 용암대지니까. 그리고 밑에 현무암이 있네. 그리고 고속종이라고 하는 건 화강암으로 되어 있다. 아, 이건 중생대 형성된 심성암이구나. 그럼 화강암은 심성암인데 여기에 윤기가 일어나면서 박리작용에서 판상절리가 나타났기구나. 왜냐하면 기반암이 지표로 노출됐다는 말도 있고 그러니까 지표면에 있는 것들이 침식돼요. 화강암을 누르는 힘이 작아져가지고 윤기가 일어난 거지. 자, 그래서 기역번. 자, 용암대지는 현무암, 화산암 지형이니까 화산활동에서 형성된 건 맞고요. 그다음에 심성암에서 판상절리 나타날 수 있는 건 맞지. 그다음에 암석의 나이는 자, 우리 한반도의 기본적으로 화산활동에 의해서 형성된 지형들은 신생대 지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다음에 심성암 지형은 중생대일 거고요. 그러면은 니은, 디귿이 먼저 생기고 기역이 암석의 나이니까 니은은 신생대 거, 디귿은 중생대 거. 그러니까 디귿이 먼저, 니은이 나중에. 그러니까 암석의 나이는 니은보다 디귿이 많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다음. 3번 갑시다. 물과 탄소의 순환을 묶어놨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화살표 중에 굵은 게 이제 탄소 이동인데 기역은 바다에서 암기로 이동하는 거야. 그러니까 해수 중에 녹아있는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방출되는 걸 얘기하거든. 그러면 이 바다에 녹아있던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건 항상 기체 용해도하고 연관돼서 나온다고 그랬어. 기체 용해도. 그래서 지구온난화가 진행이 되면서 수온이 높아지면은 CO2의 용해도가 작아지지. 기체 용해도가 작아지니까 대기 중으로 CO2가 방출되는 이 양은 더 증가할 겁니다. 대표적으로 시험지 많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육지에서 대기로 탄소가 이동하는 거네. 즉, 직권에서 기권으로 탄소가 이동하는 거는 대표적인 게 화산 활동에 의해서 화산가스 방출되는 거.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의 순환으로 갑시다. 물의 순환에서 이 A하고 C는 묶어보면은 바다에 있는 물이나 육지에 있는 물이 대기 중으로 빠져나가는 거니까 이건 증발이야. 그 다음에 대기 중에서 다시 바다는 육지로 돌아오는 게 이게 강수야. 근데 우리 물의 순환 내지 물수지에서 물의 순환 과정에서 육지나 바다나 대기의 물의 총 양은 변하지 않고 계속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서 물의 순환이 일어나지. 그러면서 특히 육지나 바다 같은 경우에는 증발하는 총 양 있죠. 총 증발 양과 돌아오는 총 강수 양은 지구 전체에서 현재 똑같은 상태야. 물수지 평형이라 그래서. 그럼 증발 양의 총 양이면은 증발은 A하고 C네. A하고 C를 더한 게 강수 양의 총 양인 B 플러스 D하고 똑같아야 돼. 이렇게. 자, 그럼 여기까지 정리해 놓고 보기 들어가죠. 기역번 A 플러스 E는 B 플러스 D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E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 니은번. 바다의 수온이 높아지면 기역은 증가하는 거고. 그리고 화산활동이 활발해지면 니은도 더 증가하겠지. 그러니까 맞는 건 니은하고 D끝 되겠네.